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산 울산 경남 이 사례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10월 11일 강서부 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조작이 이루지게 되면 부산 울산 경남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는 국힘당의 차익값입니다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이 차익값은 어떻게 얻어냈느냐 이 차익값을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 25%가 여러분 전국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한 자료 입니다 여러분 수정을 하게 되면 부산 광역시내에 18개 지구에서 모두 다 국민의힘 후보의 사전 빼기 당일 차익값이 다 여러분들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그 플러스 값도 엄청나게 큰 값입니다 여러분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으면 미래통합당이 18개 지역구를 모두 다 승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를 조작하지 않고 사전투표를 수정해가 보면 국민의힘이 모두 다 승리를 한 겁니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사전 빼기 당일 차익값이 모두 다 수정을 해보게 된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하니까 여러분 18석을 전부 다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어야 되는데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더블 당이 여러분들 3석을 차지해가지고 13대 3으로 이게 18입니까 16입니까 가만히 계시죠 18이죠 그러면 16대 3 16대 3이 된 겁니다 가만히 계시 보시죠 13대 13대 3이 된 겁니다 16석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의석은 13석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부산에서 더블당이 3석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2024년 총선이 어떻게 될 것 같냐 7.5% 정도 조작을 하게 되면 국힘당 의석이 한 석 더 줄어들어가지고 12대 4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조작 안 하면 국힘당의 16석을 모두 다 차지하는 겁니다 여기 울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은 울산의 차익값 사전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도 큰 값이에요 여러분들 플러스 값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긴가 하는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울산광역시 에 조작값을 적용해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지 않았으면 전부 다 미래통합당이 승리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한 자료 선관위 후보별 득표수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전환을 해보면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바탕으로 차익값이 이렇게 다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6석을 6석을 전부 다 여러분 이겼어야 되는데 1석을 빼앗긴 겁니다 5대1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광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2024년 총선에서 7.5%의 조작을 하면 선거결과가 어떻게 바뀌겠느냐 3대3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사전투표 조작만 막으면 정부에서 대승합니다 그 결과를 제가 정리가 된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경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의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구한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전부 다 풀렀습니다 김해시을 다 풀렀습니다 김해시을 하고 김해시 값만 여러분들 숫자가 좀 적고 전부 숫자가 여러분 두 단위 숫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압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도 16을 전부 다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이 차지했어야 되는데 사전투표 조작을 가지고 더불당이 3석을 훔쳐간 겁니다 13대3이 된 겁니다 그럼 7.5% 정도의 조작이 2023년 총선에서 일어나게 되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에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12대4로 더불당이 4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 성향은 크게 변함 이 없기 때문에 전망이 얼마든지 가능 하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 하게 되면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그대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조작값을 그 조작값을 적용하게 되면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복원할 수 있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의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전 지역에서 다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조작 으로 조작하지 않았으면 국힘당이 전부 다 이겼어야 된다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을 해 가지고 새석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과가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야전문가가 하고 있는 작업은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았을 때는 국힘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압성입니다 압성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민의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선거를 해달라는 거지 특정 정당을 편의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 겁니다 제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민주당을 여러분들 민주당이 선거 부정을 해 왔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주역이다고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미워하거나 이런 감정은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최소한 선거만은 공정하게 치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주말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 총선이 선거 부정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4700여 명 정도의 설문조사 가운데 너무 좀 심하다고 할 정도로 99% 이상이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러분들 공병호tv의 설문조사에 응하시는 분들이 정치 성향은 어떤지는 제가 알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본수가 470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설문조사 에서 99%가 나왔다는 것은 뭐 좀 세상 말로 하면 공상당식 설문조사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 좀 깨어있는 국민들은 부정선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현실적으로 2024년 총선 에서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와 역에서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사도 전부 더블장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그런 조작 방법이 이루어질 것이고 최소 조작 세기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실행에 옮겨졌던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 4.7.5% 정도를 올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개헌선과 탄핵선이 모두 다 무너지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여러분들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 총선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기획한 대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부정선거가 돼 가지고 더블당이 200석 이상을 돌파 하게 되면 그걸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라는 것은 그냥 종식된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국민들이 그것을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 힘이 밥값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동안 여러분들 국민의 힘이나 윤 대통령이 해온 그런 행적을 미뤄보게 되면 그들이 밥값을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 매우 매우 아주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결국은 지금과 같은 이런 부정의한 상태를 받아들이고 결국은 참정권이 박탈된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걸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라는 것은 끝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흥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흥분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제가 아주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로 그냥 대한민국 부정 소위 민주주의라는 것은 끝나는 것이고 더 이상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스토리가 전개가 될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체제로 세상이 갈 것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한 글이 며칠 전에 나왔던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의 2024년 총선 대차 대접형과는 그런 겁니다 다만 그 글에서는 선거 부정 문제를 언급 안 했죠 선거 부정 문제를 언급 안 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표를 던져야 된다 이렇게 그냥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있지만 그 부분만 제외하고 선거 부정을 막아야 된다 그걸로 이런 결론을 대체하게 되면 정확한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내일도 여러분 휴일입니다마는 준비해서 시사 문제하고 선거 문제를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